TV조선 국민가수 수련원 런칭, 국민가수 탑6 국가수 조윤호 포함 박장현 손진욱 탈락 탑6가 TV조선 새 예능 프로그램 국민가수 수련원 약칭 국가수로 뭉칩니다. 국가수 출연진을 소개하겠습니다. MC 김성주 김성주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목회자 아들입니다. 코요태 김종민 김종민의 종교는 무종교입니다. 방송인 하하 하하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어머니가 목회자입니다. 개그우먼 신봉선 신봉선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집안은 전부 불교입니다. 전 UFC 김동연 김동연의 종교 자료는 없습니다. 국가수 탑6 출연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탑7 중 2명이 탈락한 것 같습니다. 4위 박장현과 7위 손진욱이 빠졌습니다. 국가수 탑6의 종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 솔로몬은 기독교 신자이고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이병찬도 역시 기독교 신자이고 창성교회에서 내일은 국민가수 이병찬 우승을 응원합니다. 라는 프레카드를 걸기도 했습니다. 고은성도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찬근 49세 조현호 26세입니다. 다음은 원불교 신자입니다. 김동연 종교 원불교 번명은 효명입니다. 내일은 국민가수 박찬근, 김동연, 이솔로몬, 이병찬, 고은성, 조현호가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가수 탑10 정식 그룹명 국가단 확정 내일은 국민가수 탑10이 정식 그룹명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21일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국민가수 탑10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NCH 엔터테인먼트는 탑10, 박찬근, 김동연, 이솔로몬, 박장현, 이병찬, 고은성, 손진욱, 조현호, 김유석, 김영움이 그룹명을 국가단으로 확정짓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죠. 국가단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음악이 있는 국민 가수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성의 멤버들로 국민 가수에 걸맞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모든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팀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단 멤버들 각각의 매력으로 솔로 및 유닛 활동도 배경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종영한 내일은 국민 가수는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12주 연속 지상파와 종합 편성 채널 케이블에서 방송된 모든 예능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화제성을 입증했죠. 종영 이후 특별 편성된 내일은 국민 가수 토크 콘서트 역시 동시간대 방송된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여전한 화제성을 보여줬는데요. 이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공인된 실력의 국가단 10명의 멤버들은 NCH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국가단의 음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다채로운 모드를 가진 그룹이 되겠다. 국가단에게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국민 가수 탑6 국가수로 다시 뭉친다 2월 3일 첫 방송 내일은 국민 가수 6인 새 예능 국가수 2월 3일 첫 방송 히브도선 내일은 국민 가수 멤버들이 새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으로 돌아옵니다. 내일은 국민 가수 박찬근 김동연 이쏠로먼 이병찬 고은성 조현호가 TV조선 새 예능 프로그램 국민 가수 수련원으로 뭉치는데요. 국가수는 국민 가수에서 발굴한 국민 가수 6가 진정한 국민 가수가 되기 위한 혹독한 과정을 담은 예능력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무대에 석유한 국민 가수 6인의 고군분투 현장 모습과 각종 미션에 성공한 멤버만 노래할 수 있는 커튼 콜 무대 초특급 매니저들의 특별 훈련 등 예능 평화들이 국민 가수로 거듭나는 여정을 담습니다. 국민 가수 6인을 물심 양면으로 지원할 죄력자들도 확정됐는데요. 방송 경력만 합쳐서 70여 년으로 그야말로 예능 어벤져스 팀을 완성한 하하 김종민, 신봉선, 김동연이 국가수 특급 매니저로 분해 환상의 팀워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미스트로트, 미스터트롯, 국민 가수 등을 이끌며 뛰어난 진행 실력을 보여준 김성주가 다시 한번 국민 가수 6인을 위해 MC로 나섭니다. 제작진은 국민 가수 멤버들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들의 케미스토리가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이라며 무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멤버들의 인간미와 일상 모습을 방출하며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밝혔죠. 국가수는 2월 3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국가수 탑10과 탑6의 건성을 빌며 훌륭한 뮤지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